왼쪽으로 나 이제 총 알겠 오른쪽에도 하나 오른쪽 기절이야 왼쪽 밖과 그대로 형 한혁이형 이쪽 하나 더 있어? 방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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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핑만 했는데 이겼다 확인 내 대문 뒤에 하나 내 쪽 한편 던졌다 내 대문 뒤에 기절 왼쪽으로 브리핑 둘 부싱한다 형 하나 피해 하나 기절 집 뒤 형 가까운 거 기절이고 집 뒤 있어 연방 우리 아니지 형 내 쪽 하나 기피 총 잘 맞네 어 저기 또 있다 그 위에 나랑 먼 쪽 한 번 강은 태어나봐 가까운 면에 있다 가까운 면에 기절 먼 쪽 하나 더 있을걸 노란 쪽이야 모르겠어 뚝만 봤어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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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 있어 1핑 쪽 하긴 1핑 아니면 노란 나포 둘 중 하나야 내 집 빠졌나보다 이거 북쪽 담벼락 동쪽 담벼락 조심해 여기 기자야 바로 터치할게 우리 이거 핑집 밖에 안에 하나 살리고 있어 안에서 왜 그래 여기 터치 중이야 천천히 여기 터치 중이야 바깥 기절이야 바깥 기절이야 바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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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야 여기 팀이냐 여기 왜 이렇게 아 담벼락 있다 핑 이봐 저쪽 다운다 기절 오른쪽 담벼락 기절 오른쪽에 하나 더 오른쪽 기절 3번에서 그쪽 3번에 둘 3번에 둘 3번에 둘 3번에 둘 1층 머리 안 돼 이미 살려왔을수록 1층 집 2층에서 파쿠르 사운드 아 오른쪽 바깥에 오른쪽 바깥 기절 확인 2층에서 파쿠르 사운드 들렸어 나 이거 핑점 하나 있다 엄마 펴줄게 어디 있어? 우리 집 쪽 2층 2층 사운드 북 갈게 저거 터치하면서 할게 아 뒤에 나온다 잡자 머리 바로 위에 있네 어 2명 남았어 살렸으면 어 내 쪽 힐 나이스 나이스 맞아 맞아 안돼 나이스 빠지 기절 2번쪽 나이스 2번 2번 서클랩 박수 난 속게 저 아 맞다 얘 아 아 졌다 3목상 스트리트 나 터치 안 됐다 나 서클이라 얘 뛰어내린데 핑패차기 핑패차 하나다 형 왼쪽만으로 어 왼쪽으로 어 형기준 왼쪽면 안으로 들어가는건 모르겠어 집 넘어있다 집 넘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